이문정 검사 얘기 참 오랜만입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 이후에 대구지검으로 좌천이 됐던 이문정 검사인데요. 오늘 검사 적격 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혼혜자도 없고 결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고 법원 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라고 했던 사람이 번번이 심층 회부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역사의 법정에서 누가 부적격이라고 할 것인가 고려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당연히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가에 대해서는 황당해하고 검찰 안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니까 집행정지 바로 신청해서 바로 이사 안 하고 사무실에 짐 안 빼고 계속 출발할 생각이고요. 검찰 내부에서 꽤 많이 다른 목소리를 냈던 이문정 검사는 대체적으로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신 인물일 텐데 검사 적격 심사도 처음 들어보시는 건 많을 거예요. 7년마다 모든 검사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번에 이문정 검사가 대상이다. 여기 화면에도 좀 나와 있는데 그럼 실제로 오늘 적격 심사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퇴직 건의까지 한동훈 장관이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건가 보죠? 네. 이게 판사들도 그렇고요. 검사들 같은 경우 7년 동안 한 번씩 검사의 어떤 적격 심사. 이거 그동안의 인사고과라든지 또 검사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 물론 검사가 우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만 검사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그냥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본인의 능력과 이런 걸 평가를 해서 하는데 이문정 검사는 이미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과정을 거쳤죠. 예전에 그 위에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윤길중 진보당 간사 사건인가요? 그 사건 때 백지 구형을 하라는 걸 어기고 본인이 무죄 구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또 이런 적격 심사 받은 적이 있고 그때는 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인사고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적격 심사에 올라갔고 이 적격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 이제 퇴직 건의라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질 텐데 다른 걸 떠나서 저는 검사분들 중에서 이문정 검사는 참 열심히이신 것 같아요. 뭐가 열심히인가 하면 본인이 책도 써서 콘서트도 하고 또 언론사의 칼람도 기고도 하고 그리고 검사 아마 하시면 굉장히 바쁘실 텐데 검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외부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직이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기자가 예를 들어서 기사 열심히 쓰고 자신의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바깥 활동만 열심히 한다면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대구지금 인권감독관인가요? 뭐 글로 내려가 인권 아니라 경제범죄 수사단을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사건을 처리했고 또 얼마나 본인이 했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평가를 해서 상사가 인사고가를 맺힐 겁니다. 그런데 그 인사고가가 연속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검사로서 과연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하는가 정책 입장을 떠나서 그 기준에서 저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도 꽤 비판 목소리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 화면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밖에 모르는 자기 측근 몇 명 말고는 그러니까 검찰 특수통방 검찰이라고 생각하시는 약간 그런 게 강하게 느껴진 분인데 우리 총장님께서 막 말실수를 심하게 잘못하시면 한동훈 등 측근들이 막 보장하고 이거 걸러주고 늘 그렇게 사고 수습조였거든요. 2019년 국감 때 윤석열 총장이 우린 정당한 업무다 한동훈은 안 만들었다 이런 변명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근거기준 기준 잣대는 없으면서 국립의 관심법으로 제 문제라는 느낌이 들면 집중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예전부터 얘기했던 누구는 친문검사네 친윤검사네 윤석열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거는 이념적 성향 이런 진영 논리가 아니라 검사일을 똑바로 안 했는지 했는지 이 부분을 따져무는 건고 그런데 임 검사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오븐에 따져묻겠다 그런데 또 정치적 논란도 있었다 이게 사실 복합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똑바로 읽어야 되는 것처럼 검사들은 검찰청법을 읽어야 되거든요. 검찰청법 39조의 검사 적격 심사 관련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원래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장관은 퇴직 명령을 대통령한테 제청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도 법무부 장관, 검사의 퇴직 제청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검사 적격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9명인데 그중에 6명 이상이 검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 이 검사는 예컨대 검사가 직무 수행 능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인정이 돼야 그때 비로소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퇴직 명령하고 그러는데 이게 누구 하나를 딱 집어서 이렇게 적격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검사가 2천 명이 넘는데 모든 검사들이 7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임은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참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자기 선배들 이러이러하게 문제가 있다. 공감을 갖다 많이 얻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본인이 그렇게 비판해 왔던 그런 선배들처럼 약간 그 결은 틀리지만 완전히 지난 정권부터 해가지고 정치 검사화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원래 이제 임은정 검사가 2001년도에 이명받았거든요. 그러니까 8년, 15년, 22년 이렇게 세 번 적격 심사를 받았을 텐데 작년에는 이 사람 진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심층 적격 심사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 잘 소명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일단 다른 걸 떠나가지고 공무상 비밀 누설 같은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수사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다 얘기하셨지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고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우리 편이냐 아니냐 굉장히 갈리는 논란의 인물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 직무 수행 능력 자체만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하지만 성역처럼 느껴지는 검찰 내부 일 있잖아요. 과거에는 어떻냐면 이분 임은정 검사가 문제를 제기한 게 동료 검사를 강간한 그런 검사가 수사도 안 받고 징계도 안 받고 사평만 내고 그냥 나가게 한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유리의 사건들이. 그걸 고발한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저는 의미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적격 심사를 한다니까 검사 직무 수행 능력 자체만 평가해야지 혹시나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에 따라서 평가하고 하는 건 안 되겠다. 이걸 중요하게 좀 생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짚어봤는데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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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